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. 환경오염이 요즘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회사에서 편지를 보내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편지를 보내봤습니다. 라벨이 그나마 좀 더해질 수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내봤어요. 환경보호나 지구 재활용 같은 거 조사할 때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있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. 쓰레기가 많이 모여 있어서 하나의 솜같이 모였어요.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포장에 늘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서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페트병도 제대로 분리처리도 안 돼서 재활용으로 만들 때는 큰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뉴스에서 보았게 되었습니다. 재질이 같지 않으면 분리수거를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뭐라 해야지 약간 비닐이 통에 깎여가지고 약간 손톱을 뜯어야 되는데 손톱의 사이에 손톱이 안 들어가요. 그래서 못 뜯었던 것 같아요. 그 라벨 뜰 때 끈적끈적 속에 남아있어가지고 그게 좀 불편해. 제가 페트병을 버릴 때 라벨을 떼서 버리는데 접착식이면 끈적끈적한 게 묻어있어가지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조금 배 해치시키기도 하고 좀 어이없는 평소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하잖아요. 근데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내년에 앞으로도 마스크를 쓰게 될까 봐 좀 걱정되긴 해요. 워낙 답답한데 환경오염이 심각해져서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가질 것 같고 이렇게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사실 환경 문제 때문에 생긴 거라고 100%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큰 대안 이후에 지금까지의 생활을 많이 단정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라벨에 접착식 라벨 말고 그냥 뜯기 편한 라벨 좀 구멍을 크게 만들어줬어요. 그 색깔이 만약에 투명색 그런 거 아니면 재활용 안 된다는 그런 말 들어갔어가지고 그 통 색깔 투명하게 하거나 그랬으면 좋겠어. 그냥 환경을 생각했어도 뚜껑이랑 그 페트병 재질이랑 같게 만들고 라벨도 잘 뜯기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뚜껑이랑 몸체 재질이 같게 만들어지거나 뚜껑과 몸체의 색깔을 같게 했으면 좋겠어요. 그 라벨을 접착식 그런 거 별로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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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